방송인 신동엽과 모델 이소라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2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최근 이소라가 진행을 맡은 유튜브 신규 예능, 슈퍼마켓 소라에 신동엽이 첫 게스트로 초대된 건데요.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두 사람이 지난 1997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제하다 2000년 결별했기 때문인데요. 신동엽과 이소라가 함께 방송에 출연한 것은 23년여 만입니다.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소라는 오늘 이 자리가 비현실적이라고 하자 신동엽이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신동엽이 게스트로 출연한 슈퍼마켓 소라 1편은 다음 달 6일 공개될 예정입니다.